이번 시간에는 동영상 편집기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 편집기를 이용해서 여러 개의 동영상들을 합쳐서 하나의 동영상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우선 동영상 관리자로 들어가 보시면 꼭대기에 동영상 편집기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세요. 그럼 이렇게 생긴 화면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프로젝트라고 적혀있는 부분 있죠? 여기에다가 동영상 편집기 테스트 이런 식으로 동영상의 이름을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화면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쪽에는 현재 여러분이 생산한 동영상들의 리스트가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 동영상들을 이용해서 편집한 결과가 출력되는 동영상 플레이어가 있고요. 그리고 밑에는 여러분이 사용한 이 동영상 클립들을 합쳐서 편집된 결과들이 편집되는 화면이 이렇게 있죠? 이쪽에 타임라인이고요. 그 밑에는 음악을, 배경음악을 지정할 수 있는 항목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5분짜리 동영상과 7분짜리 동영상이 있는데 이 두 개를 합치고 싶으면 이렇게 해서 드래그해서 갖다 놓으시면 이렇게 하나가 들어오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 두 개가 들어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두 개의 동영상을 합쳐서 13분 23초짜리 동영상이 만들어진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기 크리에이트 커먼지 동영상을 클릭하면 유튜브에 있는 여러분이 만든 동영상 말고 다른 사람이 만든 동영상 중에 크리에이트 커먼 라이센스가 적용된 동영상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검색해서 찾을 수가 있고요. 이렇게 드래그하면 그 동영상을 역시 마찬가지로 이거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된 동영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동영상과 이 크리에이트 커먼 라이센스로 라이센싱된 동영상을 합쳐서 하나의 동영상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오디오는 이 동영상들의 배경음악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음악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갖다 놓게 되면 방금 선택한 음악이 이 동영상들의 오디오로 교체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에 동영상이 가지고 있었던 원래 오디오는 삭제가 되고 새로운 오디오로 교체되는 것을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화면 전환은 뭐냐면 이 동영상과 동영상 클립 사이에 전환될 때 화면 전환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원하는 효과를 선택한 다음에 드래그해서 동영상과 동영상 사이에다 갖다 놓고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되는 부분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놓으시면 이렇게 끼어들게 됩니다. 화면 전환 효과가요. 그럼 이 동영상과 동영상이 전환되는 부분에서 여러분이 지정한 화면 전환 효과가 지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화면 전환 효과에서 이걸 클릭하면 그 효과를 효과의 어떤 스타일 같은 것들을 디테일하게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텍스트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한번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갖다 놓으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다가 예를 들면 생활표현이라고 적고 여기 글꼴 색상을 검은색으로 지정을 하고 동영상이 재생되는 것을 한번 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생활표현이라고 제가 입력한 것이 이 동영상 전면에 이렇게 표시가 돼서 이 동영상을 설명하는 텍스트를 앞에다가 배치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저장을 누르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작업이 다 끝났으면 여기 있는 게시 버튼이 있죠? 이 버튼을 클릭하면 게시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동영상 편집기 테스트라고 아까 제가 만들었던 프로젝트, 프로젝트 명이 이 동영상의 제목이 되고요. 현재 처리 중인 동영상입니다. 몇 분 후에 다시 확인해 주세요 라고 나오죠. 이건 유튜브에 있는 서버에서 여러분이 편집한 내용들을 현재 열심히 작업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